네, 정부 합동조사단이 어제 국토부와 LH 전직원 1만 4천 명을 대상으로 한 땅 투기 의혹 조사, 1차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그 결과 투기 의심자로 분류된 사람이 모두 20명이었다, 이런 조사 결과를 내놨는데요. 지금부터 이 문제 차례로 두 분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국무조정실 제1차장으로 정부 합동조사단을 이끌고 있는 최창원 단장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일단 20명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투기 의심자로 지금 분류를 했는데요. 투기 의심자라고 하는 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그러면 땅을 거래한 사람은 더 있지만 투기가 의심되지 않은 경우는 뺐다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처음에 3기 신도시에서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난 다음에 3기 신도시에 대한 국토부라든지 LH와 같은 관련 기관들 직원들의 토지 거래 이걸 전수조사하기로 했는데 그럼 그걸 밝혀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방법론을 가지고 3기 신도시 8개 개발 지역에서 신도시 지구지정 절차 소유기간을 감안하고 했을 때 입지 발표 전 5년 정도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그런 임직원들의 거래 내역이 있었는지를 조사해서 발표하기로 해서 그때 조사해서 나온 기록이 전부 다 20명 정도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걸 저희가 볼 때 지구지정 공고일 기준을 봤을 때 한 2년 전부터 매입한 사례가 다수 있었고 그리고 또 한 명이 여러 필지를 매입하거나 아니면 또 직원끼리 특정 필지를 함께 매입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런 투기 의혹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단장님 그럼 다시 한 번 확인 질문을 드릴게요. 그럼 이 20명이라는 사람들은 해당 지역 해당 기간 안에서 토지 거래가 이루어졌던 모든 전수가 되는 겁니까? 모든 숫자입니까? 전수는 사실은 25명이었었는데 그럼 5명은 몇 개신 거예요? 그거는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게 두 분 그러니까 그 기간 중에서 거래가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 2010년에 이전에 토지 구입한 그런 분이 세 분이 있어가지고 5년 전에? 그거는 이런 개발 가구 개발 가구는 지금 이미 10년 이전에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 이전에 했다가 매매를 해서 파신 분들 이런 5명은 투기를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분들은 제가 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뺐다고 제가 발표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확인할 게 국토부와 LH 직원 144명이 신도시 근처에 아파트를 샀다라는 조사 결과가 됐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하신 겁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개발 지역 내에 모든 부동산 거래을 가지고 조사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주택에 대한 거래 부분도 부동산 시스템에서 거래 시스템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게 나온 걸 보니까 LH가 119명 국토부 직원 25명의 주택 거래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저희가 그런 거래 내역을 충분히 보기 위해서 조사 지역을 지구 외에 보면 넓혀서 충분히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거래 내역이 나온 데가 대부분 고양시 행신동이라든지 남양주시 다산 신도시 등 기존 시가 지내있는 아파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투기업을 판단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수사창고 자료로 활용하도록 경찰에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단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 행신이나 다산 신도시 아파트를 구입한 시점에 따라서는 이게 투기성 소지가 있다고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일단 국토부 같은 경우도 서울 항공청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김포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근무지가 있기 때문에 행신 같은 경우는 일산 지역이고 부도시고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출퇴근을 하기 위해서 그게 주택 거래를 했을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수사 참고 자료로 제공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수사 참고 자료로 넘겼다라는 이야기는 어떻게... 그러니까 그러면 국가수사본부 특수본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로 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로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시거주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부분에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그럼 144명도 일단은 조사는 하긴 하는 거죠? 수사 파트에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명을 받을 계획입니다. 아, 소명을 일단? 소명을 받을 계획이다? 그래서 그러면 소명이 좀... 그리고 그게 부적절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수사를 하게 되겠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어제 1차 조사 결과가 나오고서 최대의 쟁점은 그냥 본인들만 조사한 거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그다음에 뭐 그러니까 차명소 이런 것들은 지금 전혀 조사가 안 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잖아요. 네, 네. 그런데 좀 일단 먼저 확인이 필요한 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는 합동조사단에서 계속하는 겁니까? 아니면 특별수사본부로 넘기는 겁니까? 네. 어제 발표할 때 특별수사본부에서 하자. 이렇게 하기로 하겠다라고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국토부하고 LH라든지 경기, 인천 지역에 공직자,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의 숫자만 해도 한 2만 수천 명 수준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의 배우자하고 직계존비속을 모두 합하면 7만 명에서 10만 명을 초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한테 일일이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또 이제 적지 않은 마찰도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형제자매라든지 이렇게 포함시키기가 어려운 그런 현실적 제약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많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차명거래 등은 조사에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점도 있어서 그래서 향후 이제 특별수사본부에서 의심거래 등을 추적하는 방안 방식 이런 형태로 해서 수사하는 것이 효율성이라든지 실효성 측면에서 더 효과가 있겠다. 이래서 저희가 이제 수사본부에서 수사를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좀 약간 교통장례가 필요한데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를 보면 흥남기 경제부총리가 조금 전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가족과 차명특위 의혹에 대한 합동조사는 계속된다라고 발언을 했다고 하거든요. 합동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저희가 그래서 저희 아마 뭔가 조금 전달 과정에서 착오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저께 총리께서 발표하실 때는 명확하게 지금 남은 2차 저희가 조사를 하는 것은 경기 인천 지역의 공무원하고 그 해당 지역의 개발 관련된 공공기관들 임직원만을 우선적으로 조사를 하고 그분들의 배우자하고 집계 좀비석에 대해서는 특별수사본부에서 의심거래 등을 바탕으로 한 수사를 통해서 부적절한 부통장 거래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러면 이게 수사 영역인지 조사 영역인지는 좀 불분명한데 아무튼 그냥 몰아서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이 질문 드리기 전에 하나 확인할 게 있는데 이게 전 직원 대상으로 조사하기 전 단계에서 직원들로부터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받는 절차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때 동의를 하지 않은 직원들이 열 몇 명 있었는데 이들은 끝까지 동의를 안 했던 겁니까? 이게 조금 동의를 늦게 해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발표하는 시점에서는 모두 다 동의를 해 주셨고요. 저희가 1차 조사가 기본적인 그런 조사가 10일 날 어느 정도 마무리를 했는데 10일 이후에 동의서를 제출하신 분이 26분이 계십니다. 전체 조사 대상 14,348명이었는데 그중에 26분이 10일 이후에 동의서를 제출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다시 조사 중에 있고 그럼 26명은 어제 발표에서는 빠진 거네요 결국은 그러면? 빠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에라도 그 조사 결과를 나오면 즉시 그 결과를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26명에 대한 추가 조사가 있으면 누락된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걸로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14,348명 직원 전체에 대해서 한 겁니다. 지금 조사 방법인데요. 부동산 거래 시스템에 직원들의 이름을 넣어서 검색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면서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는 너무나 한계가 있고 익명이나 차명은 지금 조사하기가 힘드니까 차라리 예를 들어서 신도시 대상 지역의 토지 거래를 전수조사를 해서 의심 거래를 역추적해 들어가는 방식이 더 현실적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이런 비법은 수사 파트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정부 조사에서도 혹시 도입될 여지가 있는 겁니까? 그 부분은 특별수사본부에서 하게 될 계획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정부의 2차 조사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부동산 거래 시스템에 조회를 하는 것. 여기로 한정이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국민적인 의혹하고 공분을 사고 있는 사안에 정부가 우선 공직자에 대해서라도 신속하고 정확한 실태를 조사해서 보고드릴 필요가 있겠다. 판단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환수라든지 이런 문제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정부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공직자가 업무 처리 중에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서 재산산 이득을 취득할 경우에는 부패방지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재산산 이득을 취한 것은 부패재산 몰수법에 따라서 범죄 수익에 해당되기 때문에 몰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게 비밀 정보를 알게 됐다 그러든지 이런 경우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법 개정 논의가 시작이 됐고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논의를 해서 법적인 미비점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LH 혹시 이 개혁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네. 어저께 총리께서 LH를 환골 탈퇴 수준으로 혁신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총리께서의 문제의식은 이게 LH에서의 윤리성. 이게 주택이라든지 토지개발 업무 종사자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우 주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의식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고 또 이제 어떤 그런 개발 정보라든지 이런 것이 독점되기 때문에 어떤 직원들의 일탈하고 부패 같은 것들이 유발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그런 구조적인 문제도 바로잡아야 된다. 이런 걸 지적하신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경제부총리하고 관계부처가 여기에 아주 근본적인 개혁 방안을 마련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조만간에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 개선 방안에서 논의가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일부 보도를 보면 개발 계획을 세우고 보상 절차를 진행하는 파트만 LH에서 떼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던데 지금 그걸 검토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방안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다양한 방안을 놓고서 검토가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특위 의심자로 분류했던 20명 전원이 역시 LH 직원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부가 다 LH입니까? 전부 다 LH 직원이십니까? 그러면 지금 LH에서 수사는 수사대로 가더라도 LH 내부에서 투기 의심자 20명을 대상으로 어떻게 해서 여기에 땅을 사게 됐는지 하는 어떤 경위 파악, 조사 이런 것들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저는 이게 공직자의 경우에는 두 가지가 같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수사를 통해서 부적절성이 가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의심 정황이 밝혀진다면 내부 자체 감사 시스템에서도 그거의 부적절성에 대한 어떤 내부 징계라든지 이런 거를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1차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걸 바탕으로 다시 그거에 대한 적절성에 대한 평가와 어떤 징계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드린 취지를 아마 단장님께서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점검을 해야 되는 게 이게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 의심 가능성을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되는 거겠고요. 그러면 이 미공개 정보가 내부에서 어떻게 유통이 됐고 어느 단계에서 수립이 됐는지는 LH가 가장 잘하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체적으로 이건 얼마든지 조사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조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LH뿐만이 아니라 이번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를 하라고 대통령의 지시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제도 개선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들여다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20건 가운데 11건이 변창흠 현 장관이 LH 사장으로 있을 때 벌어졌던 일이라면서요. 그렇다면 이때 당시에 어떤 문제, 조직 내부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지에 대한 혹시 추가 조사 계획도 있습니까? 그 부분도 당연히 조사가 될 것인데요. 그게 우리 변창흠 장관님이 재직이 19년도 4월부터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주변에 이런 신도시 개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표되는 시점이 거기에 있다 보니까 그때 그런 거래들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지금 추적을 하고 있고 추정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차적으로 거래 내역에 대한 것을 밝혀냈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그것이 그 당시에 왜 어떻게 LH의 관리 시스템,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는지 이런 것을 추가적으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단장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창원 정부합동조사단장이었고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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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